세복이. 나보다 세복이가 더 반가운 것 같은데? 너 어떡해. 아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오랜만이잖아 우리. 보리에. 아이고 이끄라. 아이고 이끄라. 눈이 어떻게 저렇게 커? 너무 예쁘죠? 세복아. 리나야. 귀여워. 10분만 놀고 우리 운동 바로 진행하자. 네. 10분만 딱 놀고. 아 귀여워. 고양이를 워낙 좋아하니까. 맞아요. 리나가 또 고양이 사이잖아요. 그래서 강아지랑 별로 안 친. 고양이들이. 따르네 고양이. 강아지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. 지민아 이제 운동하자. 지민아 이제 운동하자. 좋아요. 고마워요. 전부 같은데요. 얘네들이 카리나가 예뻐하는 걸 아네요. 그렇죠. 좋아하네. 어머. 카리나를 잘 따르는 거 저렇게. 개냥이네 개냥이. 이제 좀 편하게. 고양이들에게 곁을 진다는 거 흔치 않아서. 이쪽으로 오십시다. 나와. 갑시다. 나와. 시크 든요. 시크 든요. 나 진짜. 나 진짜 이제 누나 온 줄 알아. 저에겐 너무 웃기다. 이거 웃기다. 경우나. 너무 웃기다. 이거 웃기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